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촬영하러 이동하고 있습니다 날씨가 너무 춥네요 비가 와서 기온이 더 내려간 것 같습니다 오늘 촬영하는데 큰일이네요 큰일 그래도 곧 따시게 있고 촬영장으로 열심히 이동하고 있어요 암튼 다치지 않고 코로나 환역수칙 지키면서 이동하겠습니다 오늘 촬영이 뭐 액션이 있다고 하는데 최대한 다치지 않게 촬영하겠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 촬영할 수 있게 되면 촬영하겠습니다 잘 도착했습니다 춥다 추워 차를 찾아야 되겠네요 우선 여기가 여의도 3분 출구로 있는데 이런식으로 차들이 있고 간혹 보조 출연자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아무튼 잘 도착해 가지고 저는 차를 찾아보겠습니다 차인 대로 가시죠 타고자 네 그럼 이게 저희가 우선 액션이 있는 게 아니겠군요 그리고 핫플레이로 가서 막 찍지만 하시면 되는데 가다가 어디 전과해서 쓰기만 하면 되죠 아까 말한 트럭으로 막혀있는 곳에서 쓰기만 하면 되죠 그럼 얘도 갖춰있으면 되잖아요 그 정도? 지금 이거여서 아까 저 왼쪽에 가면 트럭이 막고 있어요 쳐가지고 뒤에서 내려서 확인해보면 내려서 가는 거예요 그땐 차에서 내리는 거예요 응 집게 떼고 있다 자 부검이는 그 정면 보지 말고요 시작 좀 보고 있다가 차 멈추고 이쪽에서 약간 반응하면 열심히 촬영하고 있습니다 아 해가 떠서 그런지 따뜻하네요 뭐지? 저 보세요 또 하나 나오지 오 너무 좋아 네 누구요? 네 아 아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아 으 으 으 으 으 아 으 어, 정말 이거 신고하고 있던 사람이다 승이 아니라, 승이 아니라 승이 아니라 오, 언니의 반숙은 처음 몰라요 오, 사이 잘 도착했네요 하아, 오늘 오늘 차량이 다사안단하였습니다 힘들었어요 힘들었어 아무튼 차량 잘 마무리 조심히 집으로 이동해보겠습니다 연습 많이 많이 하십시오